. 야야. . 발톱 튀지 않게 잘 깎고 모아서 잘 버려야 해. 알았지? 왜요? 아니, 왜라니? 너가 쥐가 발톱 먹고 사람 된다는 이야기 못 들어봤어? . . . . . 아이씨가 사람 팔톱 먹고 사람이랍니까? 엄마는 아직도 그런걸 믿어요? 역시 순수하시다니까! 잔말 말고 모아서 버리라면 모아서 버려! 그럼 엄마는 장보러 다녀올테니까 집 잘 지키고 있어야 된다! 다녀올게! 하하하하! 내가 치우긴 왜 치워! 컴퓨터네 하는거야지! 수고룡! 엄마 왔다! 간식 사왔으니까 간식 먹어! 어? 엄마가 간식을 사오셨다고? 이게 무슨 일이래? 이거하고 먹으러 가야겠다! 간식 좋아! 어? 내 간식! 엄마! 저 간식은요? 어? 아까 먹었잖니! 어? 저 안먹었는데요! 응? 아니 그렇게 말해도 간식 하나 더 안줄거니까! 엄마! 저 진짜 안먹었다니까요! 이런 장난이 좀 아니죠! 아 장난은 무슨 장난! 장난은 너가 치고 있지! 엄마 바쁘니까 얼른 네 할 일이나 해!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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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넌 몰카하나?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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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맞아! 맞아! 응? 어? 어? 넌 누구야! 내가 똑같이 생겼는데? 아니 그건 내가 할 말이지! 넌 누구야! 응? 아까 내가 시켜 먹은 것도 너구나! 무슨 소리야! 그건 당연히 내가 시키다고! 내가 기미하니까! 응? 으악! 어? 어? 오빠가 두 두 명?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너는 누구야! 어? 너는 누구냐고! 어? 어? 내가 진짜야! 어? 어? 릴레아가 두 두 두 명? 어? 엄마! 내가 진짜 기미하라고요! 엄마의 오지구 지리는 오겹살을 전화하고 있다고요! 엄마의 오겹살을 당연히! 엄마의 배를 본다면 누구나 알 수 있는 거고! 이 멍청한 곰탱이! 에휴! 진짜! 아니 둘 다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어? 어쨌든 둘 다 눈 내려와봐! 에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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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 저저희 모르겠네! 여보! 다녀왔어! 미아가 두 명 여보 어떡하죠? 미아가 두 명인데 누가 진짜 미아인지 모르겠어요 너무 똑같이 생겼네 일단 하루를 생활해보면서 누가 진짜 미아인지 찾아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래요 그게 낫겠어요 이게 뭔 일이람 이츠니 사시 고맨 나사이 고맨 나사이 나 이러다가 저 가짜 녀석이 진짜라고 믿을지도 몰라 내가 진짜리 안하는 걸 보여주겠어 엄마 제가 도와드릴게요 이리 주세요 빨래 따위 제가 너로 들을 테니까 응 근데 마리아 오빠가 뭐 도와줄 거 없어? 어? 없어 그러지 말고 오빠가 뭐 해줄 거 없을까? 없다고 가만히 좀 냅더라고 나가 어? 미안 나갈게 안같은데 아뽀 아? 내가 도와드릴게 응 그래 아뽀? 아뽀? 아냐 고맙다 같이 닦아볼까? 다가보세요 엄청 잡있네 역시 역시 포트라이트야 야 이 가짜야 너가 그렇게 게임하는 동안 난 가족들에게 점수를 따랐다고 이 바보야 짝짝 멍청한 인간 헛수고일 뿐이라고 짝짝 헤헤 짝 너 너 설마 내 발톱을 먹고 나로 변한 지네 헤헤 짝짝짝 그걸 이제 알았냐 짝짝 멍청한 인기 짝짝 짝짝 이 내 당장 엄마한테 이를 거야 일로 봐라 짝 일로 봐라 짝 그걸 과학적으로 누가 믿냐 짝 널 정식 병자 취급하겠지 짝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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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두고 봐 어차피 넌 내 쫓기고 내 내 내가 살아남을 거니까 자 오늘 결전의 날이다 내가 그렇게 일을 도와드렸으니 모두 나를 선택해 준 거예요 저 가짜가 가짜라는 건 누구나 할 거라고 캬캬캬 여보 여보 내가 생각을 해봤는데 속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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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리아 너도 그렇게 생각하지 당연하다니까요 나도 그렇게 생각해 음 음 음 음 자 내가 우리 집 가정으로서 선택을 하게 되었다 우리가 선택한 진짜 리아는 바로 너야 아 윽 역시 알아줬구나 믿고 있었다구 진짜 아빠 내가 진짜라고 오 어딜 가짜여석이 진짜리아는 우리 가족들을 도와주지 않는다고 오 이 가짜야 오 어 아 오 배웠지? 일손에 덮는 건 좀 이상해. 오빠는 말이야. 말 걸지 마. 이 가짜 주제에. 썩 나가! 이 가짜야! 이 녀석이. 참. 내가, 내가 추천돼. 내가 추천돼. 너무해. 가짜 대치단이. 난 이제 어딜 가야 되지. 진짜 별일이다 했네. 리아야, 많이 놀랐지? 이제 가짜 리아는 쫓아냈으니까. 아빠랑 5분의 시간 보내볼까? 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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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찌! 응? 찌, 찌! 응? 어디서? 갑자기 맛있는 냄새가 난다. 리아의 얼굴이! 으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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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우리가! 가짜 리아를 고른 것 같은데! 아악! 쥐잖아! 악마는 쥐가 싫어! 마리야 잡아줘! 으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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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쥐가 리아로 편한 거였어? 설마! 발톱 얘기가 진짜 온다고? 그럼 우리 진짜 리아는! 아우 리아야! 리아야! 엄마! 미안해! 오빠 어딨어? 리아야! 오빠! 쓰레기통에다 쓰레기를 버리고 세! 여보! 저기 리아가 있어! 남은 펫을 버리고 세요! 리아야! 엄마가 얼마나 걱정했는데! 아우 리아야 진짜 미안해! 너가 진짜인 줄도 모르고! 오빠 미안해! 니가 가짜인 줄 알고 심한 말을 해버렸어! 쟤가 진짜 맞다고 했잖아요! 왜 아무도 내 말을 안 믿어준 거야! 미안하다! 쓰덕쓰덕! 집에 가요! 아우! 집에 가자! 따라와! 리아야! 잘 자라! 미안하다! 엄마 아파! 정말 바보예요! 너무 사빙쓰관 settlement 날 잔다라고 으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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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좋아요 안녕